여러분과 스탯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보시고 따뜻한 영화니까 따뜻한 마음 가슴을 담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들 오직 그대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시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수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그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뜨는 영화입니다. 올 가을에 정말 맞는 최고의 멜로함을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홍보 많이 해주세요. 오직 그대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직 그대만 연출한 송일곤입니다. 사랑에 관한 영화입니다. 소지섭씨 한연주씨가 장철민 하정환한 역할을 진심을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끝나고 나서요. 그 진심이 여러분들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영화 시작되면 지금 세 분이 앉으실 자리가 지금 정해져 있나 어디 어디가 다 여러분이 지금 접목됩니다. 아 거기니까 네 그러면 가시고 자 이것으로서 인산발을 맡겠습니다.